도착 질 수 없다 나도 질 수 없다 지금 저희가 거의 다 도착했는데 보이세요?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너무 좋다 노다지네 노다지 여기 뭐 캠핑 노다지인데 절벽이 저기 보인다 저거 같은데 저거라고? 저게 절벽 아니야 저거 아니야? 아 절벽 보이네 아 너 아 너 너 절벽이야 나 나 귀여워 아 절벽은 그러면은 지희 선생님 나 이인데 어 이의 너 부러운 줄 알아 아 알겠습니다 아기는 아 아 까부지마서 자 우와 진짜 저절벽인가 보다 저절벽이다 저절벽이다 저절벽 보인다 슬슬 보인다 어 찍힌다 한번 시작했습니다 은주 검사 지금 여기 저희 은주 검사해 주십시오 은주요? 은주 안했는데요? 안됩니다 풀어보세요 일단 네? 풀어보세요 내리셔서 여기로 오셔서 부쳐야돼요 가자 그냥 어? 백수 3106 도저살라 아 힘들어 어떡해 인각서 맞는거 같아 어 열로 들어가는거 같아 돌다리도 있고 와 야 아프로드다 천천히 가 아 아프다고 천천히 가 천천히 가 뭐하고 있어 내가 그때 어땠는지 알아? 야 됐다 가 내가 씨 다음에 내가 오전할거야 잠시만요 해당 에그 네 오케이 네 음 오 와우 근데 물은 생각보다 좋진 않다 렛츠고 일로 박아봐 나나나 . . 스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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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시집 오실 분? 저요. 시집이란다 장가지. 시집 저요. 저한테 장가 오실 분? 대머리 돼요? 대머리? 대머리 안돼. 대머리 지겨워. 우리 삼촌도 대머리 안돼 안돼. 삼촌 아까 땅이 2만평 있다고 하던데? 아 근데 뒤에 이 정도면 잡겠지? 응 응 충분해. 절로 바로 잡는다. 골 Gian 씨. 골국으로лар 순이 1200 peeks 나눠지 안으로 정적이지만. 다음과CH이 Kombat. économiqueě workers ine 감illä 진짜 성공 네 지금 저희 절벽 앞에다가 한 80% 세팅 완료했습니다 여기는 나주방 이구요 어딜 가든 빠지지 않는 우리 화장실 우리를 하나에게 비춰줄 조명 우리 물 물통 야생에서 오신 분인가 봐요 야생에서 왔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나는 자연입니다 띠르리리 세발 천메터 올라가서 갖고 오는 거 죽을 뻔했어요 아 진짜요? 나무 막비면 불법 아닌가요? 아 천장 다 까졌고요 아 그래요? 이제 5천도 안 탄 찬데요 어떡해요? 이제 5천 탔어요 이제 5천 예 됐습니다 이 남자도 한번 보여주실 때예요 아 저는 군대를 좀 빡센 데 갔다 와서 오 그러셨어요? 네 뭐 이런 일도 아니죠 뭐야 작은 거 야 작은 것도 야 야 주야 아니 너무 작은 건데 이거 삼촌을 먹인 거 아니냐 나도 그거 하다가 안 되겠다 이랬어 아 이불이 밥 먹을 수 있어? 큰일 없다 이거 도끼가 너무 작나? 그러면 작은 잣나무를 어 잣나무를 그냥 해갖고 모았을 수밖에 없겠다 이건 내가 금방 하지 난 저 큰 통나무를 뵀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아 큰 통나무 네 장작 일단 모아놓고요 네 근데 이거 갖다 모자랄 거 같은데 차 빼고 한번 갔다 와야 될 거 같은데 아니야 근데 오빠 이거를 이걸 그냥 불 붙으면 이거 불 붙이면 될 거 같아 장작 사 와야 돼 더 늦기 전에 사 와야 돼? 지금 문 닫았을 거 같은데 몇 시야? 몇 시야? 몰라 사 올게 장작 사 와야 돼 이거 그럼 다 빼 이거 빼면 돼 파프 연결 안 하기엔 진짜 다행이다 뭐하고 있어요 장작 근데 너무 무서워요 상당히 꼼꼼하고요 장작을 왜 못 샀나요? 아 장작을 쿠팡으로 시켰는데 문으로 오는 날에는 저희가 오늘 아침 일찍 추발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못 샀고 지금 급한대로 나중에 외삼촌이 주신 천연 장작으로 네 하려고 했는데 아니 뭐 좀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나무를 못 빼셨잖아요 하하하하 임 걱정이 못 되셨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많아요 지금 호래씨 키셔갖고 네 얼굴에 벌레가 보이고 있어요 아니 호래씨를 끄세요 야혜씨가 많이 아 어쩌지 그냥 앞에 안 나와 하하하하 앞에 돌발발보했네요 어디로 나가요? 일찍 진하면 되나요? 요쪽 길인 것 같아요 네 요쪽으로 이렇게 어떠세요? 우와 놀라커스터 하하하 운전 잘하시네요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우와 오 이건 진짜 경험해 본 사람만 아닐 것 같아 오 검상 지나고 이제 거기서 나왔고요 근데 이 시간대 다 닫았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아 그러면 걱정이긴 하다 그러면 우리 오늘 또 음식 못 먹는 거지 뭐 네 도로도 아무것도 안보여 도로도 아무것도 안보여 도로도 아무것도 안보여 꺼봐 꺼볼게 잠깐만 하하하 하하하 대박 하하하 와 진짜 진짜 대박 아무것도 안보여 어 이제 좀 보이나요? 완전하네요 이제 보여요? 어? 놀래라 어? 놀래라요 드디어 장작을 사러 왔습니다 와 혼난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있다 어 장작 몇개 사게요? 장작 그래도 2개는 사야 돼 3개나 2개 수수 어차피 하나 살 거지? 장작 3개 정도 넘어가고 거의요 장작 하나는 얼마예요? 만원이요? 만원이요? 오빠 오빠 저거 불꽃 하나만 사면 안될까요? 불꽃? 소리 안나는 거 2개 갖다가 될까? 2개 갖다가? 불명 하나 하고 밥 먹을 때 하나 하고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 이 망을 버리지 말고 근데 많이 사지 않아? 3개면? 2개나 충분하나? 그래 넉넉하게 사자 그래 넉넉하게 사자 응 이게 이거 어 연탄이 짱이긴 하지 응 아 뾰너고 뾰나? 아니야 그냥 이거 따로 빌려야 돼야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아니 그냥 가서 해봐 내가 그냥 줄게 진짜요? 오 감사합니다 우와 그냥 주신대 감사합니다 이거 어떻게 사세요? 감동 감동 3만 이건 얼마예요? 8백 8백 원 3만 8백 원 크지 않아? 이거 봐 이러고 가고 있어 대 이러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성공 성공 뒤에는 침실이야 완전 그러니까 네 침실 침실 만들다가 왔다 그렇지 와 왔어 바스 여기 시원찮지 하늘이 껌껌한데 저 달 사이의 구름이 보이고요 오늘은 장작에다가 삼겹살 구워먹을 예정이고요 오늘의 술은 리스킹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팅이 완료 네 침실 이거 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낫지 않아? 아 미안합니다 네 맞아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이 나무 냄새가 싹 베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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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진짜 캠핑은 이런 거 아니냐? 나겹살 응 여기 앉아서 여기 그냥 너 왔고 난 않고 그냥 소주 까서 그게 캠핑이네 그게 진짜 캠핑인데 겉 clauses 먹으면서 코로나 이겨내자구 아 2. 와 와 와 와 대박 윤기봐 윤기봐 윤기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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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조 윤기비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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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고리 에이츠도 와 근데 색깔 너무 이쁘다 아가씨 이거 양념장 좀 밑으로 내려 네 이거 양념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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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왜 이렇게 버벅이야 이 아가씨 다 구워주나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아가씨 남자친구 있는가? 없어요 없어? 어 그래 저 옆에 저희 산적 저노만 쓰네 저노만 새끼 어때? 대머리 괜찮겠어요? 죄송해요 어? 할 줄 한 거 많아 혼자 갔구나 어? 한방이요 아가씨 애 몇 낫고 있고 저 2명이요 2명은 한방이요 저 3명이요 한방이요 한방이요 2만평 있어요 딱 2만평? 아이고 20이 내 집이요 아 겁나 웃겨 오빠 솔트 안 뿌렸지? 솔트? 어 안 뿌렸어 뿌려 너무 의문이 나다 뿌려? 초보여 지금 초보여지 우와 전문가 같아 대박 그러네 솔트 뿌려야겠네 맛있다 확실히 인제국 먹는 것 같아 오빠야 내가 초보여하는 이유를 알겠어 맛있지? 응 솔트 뿌려야겠네 솔트 뿌려야겠네 뭐라고? 왜왜왜왜 왜왜왜왜 왜왜왜 매력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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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매력 없어졌어 방금 매력있다 말에 고개 한 번 흘렸어 아 진짜 칭찬 너무 과하면 안 돼 나는 그니까 이제 칭찬해주면 안 되겠다 멀었어 칭찬하면 저러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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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되게 섹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장작에다가 고등어구이 야 저희 뭐 지금 뭐 저희 난리 났습니다 지금 뭐 음식 뭐 보통 아니구요 장작에다 한번 초벌한 거 이렇게 했구요 야 보자 먹어 어 먼저 먹어 다 같이 먹어야 맛이 날아 익은 건 맞지? 익었을 거 같애 고기 진짜 잘 익혔네 이거 난 이것도 되게 기대돼 볶음김치랑 아 진짜 맛있겠다 소세지 너무 막 넣는 거 아니야? 너무 배고파 솔직히 나 나 얼음 어딨어요? 그러면은 툭 하고 나오겠지 이거 한 방어리 정보면 괜찮아? 우리 모든 인생이 다들 잘 풀리시기를 치얼스 유튜브 대박 나 치얼스 아 어 야 그 스킬 나도 하는 건데 우리 삼촌이 주는 상촌 어 오랜만에 할머니도 뵙고 삼촌도 뵙고 좋았어요? 응 오케이 레츠고 맛있어 하나 더 맛있게 먹어 주세요 응 오늘 노메이크업이에요? 네? 메이크업 안 했어요? 응 활동심 연출 오케이 좋네 아유 좋아요 진짜 맛있게 하세요 응 삼촌표 이게 다 유기농이잖아요 그치? 오 네 손떨려 지금 아 아 음 음 음 맛있어? 진짜 아니야 진짜 맛있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머리가 커 보이냐 오빠 이게 어 이게 머리가 컸나봐 나면 어차피 통집을 잘 한 거 보여 음 이게 초벌을 한 다음에 삼겹살을 먹으니까 그냥 훈제 맛 나 어 맞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좋아요 음 좋아요 구독 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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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갈비를 어떻게 하냐면 왜 이렇게 짜? 소금 뿌렸잖아 우와 이거 봐봐 이거 야 살 봐 야 살 야 이거 살 끝났어 아 너무 짜 근데 음 굿? 맛없는 거 같은데요 표정이? 짜서 짜 짜 너무 짜 야 야 야 야 야 이 라면 야 라면 한입씩 먹어 볼게요 형님들 야 힘드 감사히 잘 볶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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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으으으읍 으으읍 이 짐 봐 우와 고마워 나가지 말자 은비야 라베 먹자 응 아 진짜 짜증나 진짜 웃기게 나왔어 이 언니 아 죽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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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언니 안 먹는다 진짜 언니 빨리 가자 섹시하게 한번 섹시한 타이 아 아 아 코는 왜 빨개 섹시하게 섹시하게 어차피 여기까지는 해주면 되니까 어 이러고 모자이크 하네 우리 진짜 울렸는데 이미 어떻게 가나 네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이게 타면 안되는데 겉에는 좀 드러내면 돼 근데 원래 그거 탄 게 더 맛있어 진짜? 뒤집어 봐 오 이게 빵이다 끝 고구마 제조 중 와 대박이겠다 고구마 들어갑니다 뭐야? 언박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 아 예 좋아요? 와 왜 그렇게 해서 그냥 먹지 그거? 아뇨아뇨 와 아 버터 이것도? 아 이건 그냥 버터도 오빠 짐 꺼내야겠다 버터도? 어 타겠다 우와 야 말이 돼? 먹어 그냥 학습해 진짜 존나 막생겼다 어 어때? 어때? 너 우주워? 당황쥬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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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때? 나 먹어봐 나 먹어봐 단짠단짠이야 어때? 괜찮지? 아쉽지 더 익히긴 해야겠다 그렇지 살짝 더 익히긴 해야 되지 그게 좀 아쉽지 그게 좀 아쉽지 하하하 질 수 없다 나도 질 수 없다 하하 나도 질 수 없다 하하하 수험 빌어 안해? 수험 빌어 우리 두사람들 되게 잘생겼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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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가자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가자 고맙습니다 나도 취약 다시 잘 됐으면 돼 감사합니다 잘 될거에요 얼굴 밖에 안 들어 잘해 나 또 눈에 하러 있지 이렇게 빡세지 진짜 있지 하하하 하하하 이거 진짜 확 한 번이 있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도대체 지금 물아낀다고 지금 물아까고 쓰지 마에요 네 같이 쓸고 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니콜레스네 지금 뭐하러야 돼 나 저기서 불방하고 있는데 뭐하는 소리가 했어 배운 거 있어가지고 크리모아인가 크렘모아인가 이걸 여기다 걸고 이렇게 하네 대단하다 니네 진짜 아니 쌀뜨물 뱉냐 나 아니야 여보니야 니 언니라고 나 아니라고 야 쌀뜨물 같은 거 뭐래 야 인가적으로 이거 진짜 오버 아니냐 걷다 우리 내일 뭐 해 먹어야 되는 거야 으아 쎄다 쉬다 쉬어 알았어 가죽에 카메라 갈게 네 에헤헤 편하게 마이크 잭슨이야 아 나 니네들 너무 진짜 진짜 미치겠다 나elet 너무 많이 Café Ар마 야 lot 야 씨kell 제발 돌아갈게 예 이제 자려고 돌아왔어요 아 좀 춥네요 좀 춥네요 좀 춥네 한 7위 아 근데 편하긴 편한데 되게 습하다 지금 내가 느꼈은 되게 습한데 엄청 습한데 아닌가? 이게 지금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유튜브랑 좀 다른 거 같은데 좀 습한데 아니야? 나 왜 이렇게 젖은 이불에 자는 거 같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면 뭐 아니면 괜찮은데 나 좀 젖은.. 젖은 이불에서 자는 느낌이 들어 아니면 아니고 아무튼 기분 탓일 수도 있으니까 좀 많이 춥고 좀 추워요 쌀쌀하네요 자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끌게요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습한데 밑에 아예 젖었는데 이거 아예 젖은 이불에서 일어나세요 밥 다 됐어 빨리 일어나 아 나 지금 너무 졸려 아 밥 다 됐어 가 집가면서 자면서 가 어? 집가면서 자면서 가 내가 설거지도 해줄게 가서 응 알겠어 빨리 일어나 응 엄마 조금만 자면 안 돼? 아니 밥 다 됐다고 밥 먹고 그럼 자 진짜 설계 자 편하게 응 가면서 자 자 자 와 아침 좋다 잘 잤어요? 응 엄마 일어나 엄마 물어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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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에서 우와 이 묵국이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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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겁고 매워 어때요? 싱거워요 아휴 싱겁게 먹어 나 싱겁게 먹어 맛있다 근데 아니 이거 더 뿌려줘 후추나 간장 아 향이 좋아 아 아 아 좋다 아 아 아 아 아 나 배고팠나 봐 방금 먹었는데 꼬르륵 소리나면서 먹었어 응 나 배고팠나 봐 꼬르륵 소리나면서 먹었어 응 음 음 음 나 워낙 피부색 먹었어 응 음 음 음 괜찮은데? 건강한 맛인데? 응 건강한 맛인데? oule раст ask Medicare teat 3 tourist 으猫 맛있다 으 음 으 오 였음 아 으 으 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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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먹국은 대박이다.. 캠핑 와서 많이 가지 않나? 다 볶아야 되니까 그치? 응 다 볶아야 되니까 다 볶아야 되니까 물고기 많은 것 같아 되게 물이 깨끗해 보이지 않은데 되게 물고기 많이 사나봐 괜찮아? 괜찮아 나도 괜찮아? 뭐잉? 됐다 맛있겠다 일단 아빨 약간의 흑인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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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5 5 5 4 정리 다 끝났구요 오늘 1박 2일 캠핑 어떠셨어요 춥다고 잘 추웠어 많이 저희 학소대 소암 절벽 이라는 곳 왔잖아요 자 여기서 1박을 하셨는데 4 아대 기암 절벽이 같잖아요 여기서 1박을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아 되게 뭐 없는데 앞에 너무 막히긴 했어요 뭐 근데 제일 좋은 거 뭐 없는데 딱히 뭐 없어 그냥 벽이야 근데 왜 깡패발투 하세요? 쇼쇼 바로 하시네요 그냥 막혔어 막혀셔? 막혔어 근데 하나 좋은건 저녁에 별들이 밤하늘에 별이 진짜 예뻐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 보러 올거면 오고 근데 화장실이 있어서 좋았잖아요 아 화장실 있어서 좋았는데 나 화장실 한 번도 안갔어 그렇죠 저희는 저희가 준비한 포타포티 화장실을 사용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 화장실 괜찮으니까요 푸세식 아니에요 푸세식인데 물내리지 않는 거품으로 이렇게 변기가 돼있어 그리고 개수대는 지금 막혔어요 개수대는 안돼 희한하게 분리수거장 있으니까 다행히 편해 그렇지 맞아 당연하지 뒷마을이 깔끔하게 했구요 저 돌은 저희가 해놓은게 아니구요 저희 진짜 다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네 출발할게요 나쥬씨 네 잘가요 마주 되자?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바이바이 네 가요 바이바이 네 와바이바이 네 와,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